오Ts의 잘 지내셨어요? 잘 잡겠니? 오늘 빵지술래를 할 거예요 빵지술래? 빵 좋아해 빵 좋았는지 어떻게 알았지? 목푸르란 해야 하는데 좀 늦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 제주도가 빵이 유명한가? 희연하네 진짜 맛있어? 빵을 좋아하긴 하는데 굉장히 많이 먹지는 않는데 굉장히 솔직하게 하기 때문에 빵집 주인들이 싫어할 수도 있어요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니까 지금 가는 곳들이 다 SNS에서 핫하고 특히 주말에 웨이팅이 엄청 많죠 진짜? 다 기다리셔요 오늘 주말인데 일반 분들과 똑같이 웨이팅을 해서 먹을 거예요 아이고 첫 번째 가는 데 빵집은 뭐예요? 빵 끝 빵 끝? 소금빵이 유명한데 평일에 답답하는데 주의를 되게 많아요 진짜? 이거 리얼로 서 있는 거야? 기대만발 여기 가면 되는 거야? 네 어디서 먹어? 어디서 먹어? 원래 빵은 자른하고 길거리에서 소금빵만 사면 돼요? 몇 인분? 소금빵 두 개랑 잠봉 베라 하나 사면 돼요 잠봉 베라? 잠봉 베르 네 그건 뭐예요? 약간 샌드위치 같은 것 같아요 빵 봐봐 여기 와 대박이다 여기 딱 조기도 맛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문 듣고 왔는데 원래 이렇게 줄이 쫙 쓴다면서요 네 근데 오늘 왜 그래요? 오늘 빵 맛이 안 좋나? 제가 운이 좋은 거죠? 유명한 소금빵 두 개하고 네 잠봉 베리? 잠봉 베리? 잠봉 베르 카메라가 어디 있는데? 이리 와 첫 번째 빵집인데 소금빵 이게 소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냥 뭐 똑같아요 그냥 빵인데 맛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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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기계로 찌그넬다기보다는 좀 더 핸드메이드 냄새가 나 소금빵이라서 짤 것 같은데? 의외로 단맛이 있네 합격 주슬만 하네요 이게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베르? 전복 베르 해먹어 그 다음에 바게트빵이네? 그리고 이 안이 뭐예요? 버터? 이거 안 짜네 안 짜 적당해 흐하하하하 어? 어? 못 봤습니다 어? 어? 스텝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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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이 주시는 줄 알았어 역시 저는 펜이 없습니다 예 안타깝네요 저희 이제 또 빵집으로 갈게요 아니 대체 빵집을 몇 분 다 가려고 시장에서 시작한 집이에요 도너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에 생크림이 되게 다양하고 종류도 엄청 많아요 종류가 많네 빵이 종류가 많네 빵이 노래가 왜 트는 거야? 여기다 온다고 그랬니? 다른데? 우도 땅콩 하나고요 오메기 그리고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한라산 돌메기 도넛집 뭐예요 이거? 안에 방크림이 들어있어요 이거 추천 돼요? 추천해 주실 거야? 그럼 비추 자기가 사장님인데 비추야 그러면 이거 송수 우유 잘 먹을게요 잘 먹을게요 잘 먹어요 잘 먹어요 먹을 곳이 없어가지고 다른 데 이동해서 먹어볼 건가요? 자 가자 이제 저희 빵집 가기 전에 네비로 회사 기사님 보여드릴까 봐요 이게 할 말이 있다고? 어 귀엽다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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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포파운드 찾아줘 히포파운드 찾아줘 검색 결과에서 최종 목적지를 선택해줘 어 나와요 우와 대박 바로 되는데 28분 거리인데 어 바로 되네 기사님 이거 이대로 가시면 될 거 같아요 네 답답된다고 주문 안 썼어 주로 차에 웃긴 거였어? 운이 없네 실패 분량 실패 제주도 녹화 실패 못 살까 봐 옛날 예약을 해놨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자 세 번째 빵집도 기대가 되는데 맛있는 빵을 먹어보기 위해서 오늘도 저는 달립니다 옛날 방송 안녕하세요 불순단은 또 줄 안 쓰네 지금 제품이 다 나갔어요 어? 그래요? 네 오늘은 오늘 몇 시에 설날 때 오늘은 아까 12시 반 정도에 거의 다 그러면 저 어제 저희가 저 예약해놓은 거 좀 부탁드릴게요 카이막 핫매트하고 카이막? 네 먹어봤어 먹어봤어요 되게 맛있어 빵이 되게 예뻐 지금 이거 봐봐 과일들이 가 있네 잘 먹겠습니다 바닷가에 가서 앉아서 먹자 옆에 야 거롱뱅이냐? 아무도 없는 땡볕에서 제일 도움이 날씨야 지금 아이 정말 답답하네 짜자 이상이kte 자 그러면 이제 이제 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테이크아웃 했던 이야...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다, 이거. 아, 진짜요? 어릴 때. 밖에는 소보르가 있고 그 안에 떡이 있고 그 안에 팥이 있습니다. 이게 안 맛있을 수 있어요, 이게? 이게 안 맛있게 하면 장사하지 말아야 돼요. 팥을 좋은 거 쓰네. 이번에는 우도 땅콩. 다 혼자 한번 보여드려야겠죠, 그래도? 아이고, 진짜 무료에 대해서 안 되겠네. 그냥 먹어야지. 음... 서울에서 땅콩을 먹으면 수입이 많아요. 우도 땅콩이라는 맛이 느껴질 정도로 땅콩 향이 굉장히 세고 그리고 달지 않아요. 난 이게 나아요. 이게, 이게. 자, 이 카이 막. 그러니까 이게 이제 치즈 비슷한 건데 우유의 지방을 걷어내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좀 만져주세요. 아, 싫어. 저도 한 입만. 이거 내가 터키에서 진짜 오리지널 먹어봤거든. 진짜 깜짝 놀랐어. 이거를 이렇게 해서 카이 막을 꿀하고 함께 여기다 얹어. 오우, 맛있어. 오우, 맛있어. 오우. 이 맛이 이 제주도 지금 날씨 맛이야. 이게 무슨 맛이에요? 하하하하하하 그러니까 날씨가 너무 좋잖아. 시원하고 그 맛이야, 먹는 맛이. 기분을 너무 좋게 해줘. 소화체도 이거. 가만있어 봐. 하하하하 이거, 이거 대박이다, 이거. 사회 맛 대박이야. 제기들도 한 번 맛을 봐봐. 먹어봐, 한 입 먹어봐. 제주도 날씨 맛이야. 그렇게 해, 이거 내가. 내가 제주도 날씨 맛이야. 용재 이리 와봐. 아, 해봐.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아, 해봐. 오우, 날씨 맛이지? 하하하하 이거 완전 대박이야, 이거. 이거 여러분 최... 하하하하 완전 하하하하 초대박, 초대박, 초대박. 와아... 야, 방송 30년 됐는데 말을 더럽게 못하네. 하하하하 후르츠. 그러니까 후르츠가 이제 과일이니까 후르츠 베이글인데 안에가 되게 예쁘죠? 달라고 하지 마라, 이거 좀 하하하하 피곤하니까. 야, 그럼 왜 이렇게 무서워. 억지로 좀 웃지마. 그거 아니라. 아니, 안 웃기는데 왜 웃는 거야. 하하하하 왜 웃을까? 야, 이 과일이 너무 크다. 하하하하 어때요? 오늘 어때? 빨간 크림을 먹었는데, 형? 하하하하 하하하하 느낌이 너무 크다. 하하하하 빵 위에 과일이 일단 신선해. 그리고 크림이 아까 이 칼리막 먹었던 그 신선한 우유로 만든 크림이야. 좀 프레쉬한 느낌이 나네, 프레쉬한 느낌. 제가 좀 촬영하게 먹고 있지만 와서 빵을 사서 드실 만합니다. 충분히. 웨이팅도 가능하고. 근데 오전에 일찍 와야 이 맛을 볼 수 있다는 거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오면은 동난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난다, 동난다. 하하하하 야, 안 먹어. 하하하하 그래, 이거. 예고다, 예고. 어그로로 하면 되겠다. 마지막 가는 집은 에그타르트. 아, 에그타르트. 박명수 에그타르트. 하하하하 진짜 있대. 하하하하 드디어 시작되었다. 시작되었다. 갑자기 소나이가 내려가지고 다 해산하겠지. 하하하하 아니 빵집이 뭐 이런데 있대. 하하하하 논밭 사이에 있네. 마지막에 제대로 걸렸네. 하하하하 아니 방금 전까지 줄이 있었는데 다 도망갔나 봐. 아니 네 군데 다 줄을 안 썼어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어? 미어 터진대매. 근데 저희 접수 왔을 때만 했어요. 그래 오늘은 주말이잖아. 여기서 뭘 먹어야 돼요? 폰타르트. 폰타르트? 네. 그거 하나? 에그타르트요. 뭘 자꾸 타라고 그러는 거야? 폰타르트, 에그타르트?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막 줄 막 위에 터진다고 그랬더니 안 위에 터지는데? 에그타르트. 폰타르트, 파운드. 이렇게 있어야지. 그럼 이거 하나 이거 하나만 주세요. 폰타르트랑 에그타르트. 예예예. 아 여기는 진짜. 전망이 기가 막히네. 어때 여기다 빵집을 차릴대. 21,500원이요. 가격을 물어본 게 아닌데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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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어. 한번 맛을 볼까요 그러면? 아. 이것도 너무 쉽게 산 거 같아. 그러니까 내가 운이 좋은 건지 뭐. 저 제주도에 빵집 4군데 갔는데 둘 한 번도 안 썼어요. 희한하네. 이게 에그타르트죠 이게. 이 기본. 이게 이제 노말. 포르투갈 대성당에서 먹었던 거랑 차이를 못 느끼는데. 포르투갈 원조 대성당에서 파는 에그타르트와 전주어 전혀 뒤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번에는 콘. 콘. 콘 타르트. 야 이거 맛있다. 맛있어요? 응. 재료 맛 나와. 콘의 달콤함하고 우유의 부드러움. 그리고 빵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줄 서서 먹을만 하다. 그러나 나는 줄 서지 않았다. 손님을 갈라놓는 예능계의 모세. 혹시 4군데에서 가장 명숙이. 콘 타르트가 저는 굉장히 기억에 남고. 그리고 그 전에 카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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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막 좋았어요. 그러나 빵 투어를 저랑 똑같이 하루에 4군데를 가는 건 무리입니다. 능글등글하고 막 죽겠습니다. 빵 해적하러 이동을 마지막으로 하실게요. 또 빵 먹는 거 아니죠? 야 그건 먹어요 진짜. 아 일단 라면으로 좀 빵 해장을 좀 하고 싶네요 진짜. 이렇게 하는 국물 좀 먹었으면 좋아. 근데 사람이야? 네. 우와. 근데 왜 빵집에 사람이 없지? 나 온다고 소문났나 보다 야. 가지 말자고. 오. 우와. 오 기가 막히네. 야 이거 한 3명이서 먹어도 되겠는데? 우와. 근데 빵을 드실래 하느라 고생하셨는데. 예예. 빵 해장으로 마무리를 할게요. 아 속이 좀 풀리네요. 야 이게 분위기도 좋은데 저기. 노래 아이나 한 곡 시원하게 틀면 안 될까? 에이 닷커먼. 오 좋아. 우와. 제주도와 관련된 노래 좀 틀어줘. 혜연의 제주도의 푸른 밤부터 들려줄게. 오. 그래 그래. 귀엽다. 아 좋네. 좋네. 어? 모든 걸 좋아해 버리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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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해보고 싶었던 제주 해변가로 오토바이 타고 달려왔던 곳.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무기매네요 지금 갑자기. 활명수 시즌2가 처음 회식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더 잘 될 것 같고. 제주도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어요. 자리 지나서 어떡해. 이제 내용증명 갈 거예요. 저와 나하고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렇게나 뛰어 돌려갑니다. 아 바다가 보이네. 정자에 누가 계신. 정자에 김정자씨 계신 거 아니야? 감사합니다. 구독하란 말이야. 감사합니다. 뭐해 지금 구독해.